지금 봄날씨인데요. 날씨가 조금 흐리긴 했지만 저희 사랑이가 응가를 하고 싶어서 폴딩도우를 엽니다 봄날씨가 확 느껴지네요 사랑아 엄마 꼬신 갖고 올게. 잠깐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신울레 꼬신입니다. 이거는 박명선 작가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신 건데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사랑이 응가하러 갈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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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프림 사랑이 응가하세요 사랑이 응가해 저는 닭이 새벽에만 우는 줄 알았는데 시도 때도 없이 울어요 자 응가해 응가해 이거 귀여워 응가해라 이제 드디어 응가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왜 프라이버신 지켜줄게 일단 응가해 모자이크 해줄게 참고로 이거 배변봉투인데요 물에 녹는 거에요 환경을 생각해야죠 환경을 생각해야죠 지금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해가 거의 여름날씨 해가 거의 여름날씨 해가 거의 여름날씨 해 같은데요 강아지 똥녀에도 지금 비타민D 흡수와 자연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새소리랑 한번 틀어보세요 이곳의 소리를 우리 사랑이 우리 사랑이 겁쟁이 사랑이가 지금 무슨 소리가 들리니까 한참을 서있다가 이제 오고 있어요 조금 여기서 더 이따 들어가자 아무도 없으니까 이거 쓰고 있어도 네 창피하지 않아요 근데 갑자기 지나가다 보면 저 여자 뭔가 할 것 같아요 다행히 아무도 없습니다 사랑이가 닭소리와 개소리가 무서워서 들어가자고 하네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어? 고양이 한 마리 여기 가끔씩 저렇게 와서 저희 사랑이의 흔적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랜만이네 까만 고양이 안녕 여기 한 여섯 마리 정도 고양이가 있는 것 같아요 가끔씩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와서 냄새 확인하고 가끔씩 반상해도 하고 네 그럽니다 안녕 이렇게 응가를 하고 나서 우리 사랑이는 열심히 일광욕을 하면서 잠이 들고 있어요 먹다 남은 커피를 마시면서 일광욕을 조금 더 하다가 일을 할 예정입니다 다 끝 다 끝 아빠 내 경우에